1. 주님께서 오시어 문 두드리시네 오늘 알면 서로 다른 사대륙이 나타나 다른 생각 다른 감성과 방식 우릴 소통으로 초대해 서로의 고유한 가치를 보세요 언제는 줄게 있고 무엇이든 받을 것이 있어요 나는 당신이 필요해 1. 주님께서 오시어 문 두드리시네 오늘 알면 서로 다른 사대륙이 나타나 다른 생각 다른 감성과 방식 우릴 소통으로 초대해 하나님께서 오시어 문 두드리시네 하나님께서 오시어 문 두드리시네 하나님께서 오시어 문 두드리시네 하나님께서 오시어 문 ed 에피소드에서 오시어 문 두드리시 하나님께서 오신 Spir funnel câr do Pre guys